아, 제발 살려주세요, 제발 살려주세요! 손 바꿔요. 왜 빨리 손 바꾸자니까? 선생님, 사망 선고하셔야... 선생님! 죄송합니다. 제가 살리지 못했습니다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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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아, 안 가요? 가요? 응. 그만 가라고 말을 했어야죠. 아니, 그만 가라고 말을 했는데 기사님이... 못 들은 거거든요. 아니, 그럼 더 큰 소리로 말하든가! accompanying 여전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